너 입술에 바른 건 뭐야? 학생이 누가 그런 거 바르고 다니래서 이제 됐어요? 세찬이 너는 옷걸이 이게 뭐야? 꼰대 독재자 같아요 세천세천세천세 싸가지 없는 놈 아니 애들 생각해서 정신을 차려야지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고 이 의생 뭐 있어? 소주 한잔 마시고 힘내는 거지 산잎에 거미지 치겠냐? 아토우 니들이 우리 제니한테 깝치는 애들 있니? 나 제니 언니야. 열심히 뛰어도 될까 말까한 세상에 진짜 인생 편하게 산다. 안녕하십니까. 박 단단이라고 합니다. 아가씨가 여기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에요? 아가씨! 미친놈아! 이 변태가 덜 막 또 찾아가지고요. 내가 뭘 어쨌다고? 너무 잘생기셨잖아요. 입주 가정교사요? 맡겨만 주세요. 얘들아 안녕? 만나서 반가워. 왜 이렇게 구려. 신경 좀 써볼게. 박수 한생. 세종이 데리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? 낯설이 자주 막지는 않아요. 가끔? 무조건 합격이다, 합격! 어머머머머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혹시 내 마음은 눈치채셨나? 박수철 기사님이세요. 오늘부터 일하기로 하셨어요. 아빠! 어떻게 이렇게 만나? 누나가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고? 여그가? 맞아? 아! 아무래도 이렇게 대골 같은 집에서 산다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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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